나 완전 영웅부터 시작하는데 내 강지 서버 이거 훔쳐가는 건 안 되죠? 어이 도둑 거기서 뭐하냐 아직 안 훔쳤어 아직 훔치지 않았는데 벌써 도둑이야 나는 내 집 구경시켜줄게 강수 집 개천스러워 뭐야 어? 바뀐 거 나 꼈는데? 나 꼈는데? 모임? 내 집을 욕하더니 벌바닥궁 내 집을 욕하더니 벌바닥궁 이 집 뭐야? 이 집 뭐야? 문이 안 보여 나 그래도 안 보이는데 아 됐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다녀왔죠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저는 왜 문이 안 보이죠? 이거 문이 없는데요 당신 그 쉐이더를 안 했네 어떻게 하는 건데? 나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막 설명을 해주던데?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서 했어 삼형구 그럼 나 어떡해? 나는 그냥.. 그냥 이거 가이드나 받아 어 나 기다려봐 팝으로 때려줄래 아아악 진짜 사기치셔 도구 쓰지 받음 아 감자로 때리지 않았는데 그냥 주먹으로 때리세요 감자로 때리는 건 그게 뭔 상관이야 어 이씨 도끼로 때려 죽겠네. 아 진짜 속상해. 나는 여기 들어왔을 때 정강지가 화살로 얼마나 쏴주겠는 줄 알아? 이게 가진 자의 여유야 누나. 너도 나무 좀 캐게 도끼 좀 빌려주면 안 돼? 나무 캐는 거 맞지? 나 캐는 거 아니지? 널 왜 캐? 아우 고마워. 그만! 그만! 누나 참아! 누나 참으라고! 아 왜 그래 누나.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누나가 따라오는 거? 꼴봐 죽였다 꼴봐서!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와. 누나 우리 싸우지 말자. 그래. 자 도끼 필요 없어. 이제 필요 없어. 그래서 가이드. 가이드 가이드 갈게요. 일로 와봐 누나. 여기 누구 집이야? 요 나무집? 나무집? 이거 강제창고. 아 밑에서 저거 하는 거구나. 이거 양탄장 훔쳐가도 돼요? 아 양털! 양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릴게요. 이거 땅 파서 가져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. 땅 파서 가져갈래요. 아 안 돼 안 돼. 내가 20개나 드릴게요. 아 필요없음 필요없음. 쾌감. 왜요? 에? 뭐해? 쾌감. 아 이거 어떻게 가. 아 오늘만 봐드릴게요. 다음에 양털 다 없어지면 제 탓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요. 상관없어요. 어때요? 아 그럼 타세요.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. 오 뭐야? 여기 거북이 타고 있잖아요. 어떻게 타요? 이거 배를 지워. 그리고 자 이렇게. 어어 잠. 야야야 좀비다 좀비. 가 가 가 가 가 가! 자 여기 우측에 보이는 거. 예찬 님이 지은 크루저. 크루즈도 아니고. 아 크루즈. 그 다음에 저기 그 닌텐도 보이세요? 저 강진해. 저 위에 있는 나무도 강진해? 네 저 강진해. 그리고 저기 문어 보이세요? 네. 문어 상범이네. 우와. 여기 상자 보이세요? 네. 여기 자이 누나네. 아. 빨리 가. 조심해야 돼요. 자이 누나 집 터트리면 전 진짜 모르거든요. 저기 근처에도 안 가요 그래서 저는. 터지면 일단 난 아니야. 내가 터트려도 너야. 그 다음에 여기 텐트 보이세요? 네. 텐트라고 하는데 텐트 하여간에 저기에 이치호가 지은 거. 이치호. 룸레이가 지은 거. 룸레이가 근데 좀 마크 좀 쳤나본데? 유튜브에 쳐봤지 뭘. 아 그런 거겠지?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돼 누나. 이제 지상으로 가야 돼. 지상으로 가야 돼. 아 걸어가야 돼요? 아 쉬운데. 차가 없어. 가이드가 면허가 없어. 아니 길 개척은 해줘 대신에. 그리고 여기가. 여기 결이네. 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? 결이네가. 결이 지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? 아아아아아아악. 뭐야 이거? 아기 좀비. 아기고 뭐고 안 봐줘 나는. 아기 때리면 다 올 텐데. 다 온다 아. 다음요 다. 다음 도망가 도망. 단즈네는? 철거가 됐네. 단즈네는 철거가 됐네. 이게 단즈네. 상범이네 정도일까? 상범이네 같은 경우에는. 상범이가 농부야 여기서. 아 진짜? 다 훔쳐 가야지. 다 훔쳐 가요. 다음. 상범이는 진짜 다 비루어. 상범이는 이런 거 좋아해 훔쳐가는 거 좋아해 나 같은 경우에는 상범이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훔쳐가 아 그게 더 희열이 오지기는 하지 훔쳐가야 돼 상범이가 말하길 다시 심어만 놓으면 된다 내가 훔쳐가 어디 갔어? 그거 사탕수수는 책 만들어 혹시 누나도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마크 좀 쳤었구나 마크 못 쳤는데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? 나 같은 경우에 내가 스트리머가 아니었다? 나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 방송에서 스트리머가 아니었다면 내가 마크 과연 했을까? 나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말했어 니 솔직히 마크 집 짓는 거 진짜 개벌레 같아 나 근데 처음 찢었는데 짓 어쩌라고 나 유튜브 검색도 안 했는데? 너 진짜 못해 누나 근데 빠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? 빠졌을 때 기분이 진짜 처참했지 나 나중에 정강진한테 써먹으려고 그래 너 죽지 않을까? 괜찮지 않을까? 누나가 시켰다 가면 되지? 난 모르는.. 그럼 그래 그래라 난 아니라는 걸 강지가 알고 있을 거야 누나 근데 우리 눈썹 죽이러 가야지 진짜 아니 진짜 함께 죽이러 가자 진짜로 죽이러 가야지 아 누나가 알아봐봐 나 오늘 학원 갈 때 누나 학원 갈 때 가자고? 응 오늘은 안 돼 미안한데 이유가 뭔데? 아 오늘은 내가 알아? 누나가 해 이런 거는 아 네가 해야지 네가 하자가 됐으니까 나 화살 꽂혀 있는데? 영 좋지 못한 곳에 화살 맞았는데? 아니 좀 뽑아줘 이거 어떡해 어떻게 해?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없겠네 영 좋지가 굉장히 거대하네 영 좋지 못한 곳에 영 어 보스 당장 안 되네? 근데 왜 보스야? 그거 감자 뭐야? 닉네임이 왜 저렇게 돼 있어? 당신 들어오자마자 역할은 뭐야? 들어오자마자 그냥 역할은 거 같은데? 와 여기 떨어지면 뒤지겠는데? 진짜 여긴 진짜 진짜 아 진짜 뭐야? 누나 무슨 짓을 한 거야? 강지가 한 대 툭 치니까 죽었다 미안한데 나 안 때렸어 아 내가 쳐서 오 뭐야? 네더 라이트 개 못 맞추네 아 강지 나가 쏜 거였어? 어 누비가 쓴 줄 알았네 빨리 짓지요 나 오늘 일단 학원 좀 다녀오고 나 너희 집 옆 알겠어 예비야 예비가 뭐야? 누나 별명이야? 응 강지가 정해줬나 봐 예비? 강아지야? 닥쳐 지금 너 목줄 했어 나 목줄까지 가겠어? 그래 나 이렇게 구력적으로 살아야 돼 진짜?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없애요 님들? 물 속으로 들어가도 계속 생기네? 죽어야 되나 봐 뭐 내가 도끼로 좀 해줘?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오케이 계속 따라가겠지? 벌리는 게 문제야 그런 게 이걸 쫄았는데 이걸 따라하네 미쳤나 봐 가라고 뭐? 물결 하려면은 그만! 뭐가 안되지? 그만! 나 와! 나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니 안 그래도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껐었어야 됐어요 학원 갔다 와서 해야겠다 네 누나 알아봐봐 니가 알아봐봐 아무튼 여러분 저도 오늘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3